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 오늘은 동대문구의회 오중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경 1, 2동과 회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중석 의원입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법학과에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의 가족도 신설동 동회장을 하셨던 증조 할아버지부터 4대째 동대문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중앙정치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사라고 불리는 공인노무사가 되어 동대문 지역사회 고용창출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지만 더 큰 봉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회기동과 휘경동을 중심으로 동대문구의 전체적인 발전과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과 청년들을 위한 공약 그리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공약과 어르신을 위한 공약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자녀가 입영할 때 공무원인 부모와 동행할 수 있도록 입영 대상자 가족에게 입영 동행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 경춘선 시종창역을 청량리역으로 연장하여 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조례안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동인권 관련 조례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2016년부터 동대문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매니페스토 청년정책평가에서 동대문구가 1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휘경 1동 휘경 스마일 구립 어린이집 신축 휘경 2동 새싹 어린이집 구립 전환 등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위해 노력했고 휘경동 보호관찰소 주변 방범용 CCTV 확대 폐기동 치안센터 파출소 확대 이전 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제266회 정례회시 2017년 동대문구의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청년층은 경제 발전 과정에 누적된 모순으로 절박한 정책적 요구가 넘쳐나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 소통과 연대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동대문구의 청년들로부터 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를 재개정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실시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어 동대문구가 젊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근능 보졸의 정신으로 열정을 쏟아 행동하는 젊은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정치를 배우며 겸손히 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진정한 암과 강력한 실천 동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말하기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느끼고 실천하여 역시 젊은 구의원이 야무지길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실감 있는 생활 정치로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